아 이게 광역기구나 왜 광역기가 아닌거지 별로 광역기 느낌이 나지 않는 광역기네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 10 포우 마스터 테라버닝 육성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세틀범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자 텔레포트를 좀 구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구매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스틸범들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어차피 테라버닝이라 그래도 레벨업은 빠를 것 같아요 자 포우 마스터 스킬을 보자면 이게 전부에요 자 지금부터 육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자 오프라인 걸어주고요 갑니다 어 야 보마도 이렇게 유독탄이 있네요 야 보마 사냥이 일단은 지금은 별로네 어 지금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쟁하러 갈게요 와씨 레벨업 빠르긴 하네 자 2차 스킬 에로우 봄으로 사냥하죠 그죠 자 일단 무조건 1킬은 나와요 네 무조건 1킬은 납니다 봄 마스터 찍어야 되는데 마스터리 5개 이상 봄아 봄아 5킬 찍고요 봄아가 윗점이 있어요? 오오 봄아가 윗점이 왜 있지? 얘가 일단은 지금 사냥이 안 좋아서 그냥 일자 지형으로 여기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건 이건 뭔 스킬이죠? 뭐야 이거 뭔 스킬이야? 뭐 이상한 스킬이 다 있냐? 오케이 3차 와 사냥 너무 안 좋아 사냥 뭘로 해야 돼요? 에로우 플래턴가요?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뭐야 오줌이야? 아 설치기에요 저거? 아 네 아 설치기 아 설치하면서 사냥하는 거 자 설치기 설치 안되는데? 안돼요 키다운이에요 스페이스바요? 아 설치하고 스페이스바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읽어봐가지고 네 할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급비약은 언제 먹으세요? 여러분 이거 레벨 몇대 먹어야되지? 총 2업하거든요 하급물략 90일때 먹으면 될거에요 90일 50% 에 90일 50% 하급물략 레벨 100까지 아니.. 아 100에서 129 아 죄송합니다 야 빡대가리는 말.. 너무 말놈심이네 손 넘.. 손 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솔직히 빡대가리는 좀 너무하지 않냐? 뭐 맞는 말인거 같긴 한데 켄트가 나을거 같아요 우와 요 요 요 요 요 훨씬 빨라 이게 피아노스가 진짜 빠르긴 하는데 일단 피아노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만 보여줄까요? 나 접각이 오기전에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데미지가 쎄가지고 와아아아 와 두방컷 두방컷 야 왜 좀 느린거 같지? 요게 일단은 레벨 한 80대 오면은 무조건 1업인데 느리진 않아요 아 이게 왜 안올랐냐면 그것때문에 그래 아 원래 많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어 누가 쳐놨네 일단 피아노스 쓸고 4차할게요 쓸고 자 106이구요 부터가 빨라가지고 상관없어요 자 118이구요 4차부터 갈까요 일단 4차부터 가자 오케이 오케이 128 만들면 만개 네? 128 만들면 만개요? 아 안되는구나 갸사 아 뭐 절대 못하는구나 야 버닝취소 없냐? 자 일단 전직했습니다 4차 폭풍 오 폭시다 이거 사냥할때 안쓰죠 뭐써요 사냥할때 얜가 쇽 쇽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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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켰구나 쇽 오오오 이거야 이거? 아 근데 이거 진짜 방송 안키고 녹화로 했으면 진짜 빨리할수 있는 빨리할수 있는데 보스를 잡은 잡는식으로 하면은 근데 어쩔수가 없어요 스틸범이 좀 많아가지고 오씨야 솔직히 왼쪽으로 깔았다 오 죄송합니다 보마도 사냥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제가 생각했던거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히어로급은 되네 그러면 심각하다고 아이 뭐 히어로 사냥 자꾸 무시하시는데 되게 좋습니다 전체 공격기도 많아요 아들 하세요 아니 언제쪽 히어로냐 형님 보마 어떤가요 아우 보마 진짜 별로에요 예 보마 하지마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빠르거든요 스틸범마 없으면 아우 이씨 좀 때리지마마 쪼르르르르 쭉 고정 하이퍼스킬 찍는것도 경손실입니다 경손실 하이퍼 광역기에요? 아 윈도 오브 프레이 이거요? 아우 네 아 이게 광역기구나 왜 광역기가 아닌거지 별로 광역기 느낌이 나지 않는 광역기네요 야 2원만 더하면 2원만 더하면 여기 탈출합니다 지구방구 2원만 더하면 지구방구 탈출 오오 늑대 개꿀 아아 센사람 없어요 센사람? 네 받았습니다 3초 5 제발 제발 아 제발 아아 스카니아 클라스 야이씨 지역발언 하지마세요 지역감정발언 블랙하겠습니다 아 피약 자 갑니다 피약 갑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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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기술 하나 쓰면서 키보드 왜이렇게 누르냐고 그 후디를 줄일라고 좀 여러번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잘해 보이잖아요 타이머 실패 벌칙 뭔가요? 저거 타이머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네 뭐 벌칙이 따로 있었던건 아니구요 저거 공포게임 말한 적 없음 12제역같은 소리하네 던질래? 한도라 열게 고마워 타이머 미션 성공시 1000개 한도.. 타이머 미션 성공시 1000개 미션 5분 남았네 개하삭 씨 아 지금 제가 타이머 퇴근하느라 지금 1분 남았네요 자 1분동안 15비 가능할까? 와 씨 여러분 20분 갑시다 시간 20분 2시간 20분 컷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네 삭제하고 재도전해보자 어차피 2시간이잖아 이 띠니소리 하고 있네 와 진짜 아우 요런데서 진짜 와 상하차 받고싶다 진짜 야 김적가가 200가지만 좀 방해 안하면 안되냐? 재미없어 너 이제 진짜로 너 별로 존재감도 없어 그 편집자님 김적가 저새끼 스틸하는거 그냥 전부 다 편집 싹 편집 통편집 해주세요 통편집하면 오늘 육성방송 못올릴거같아 팡이형 말넘심하네 스틸 안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사냥이 좀 안좋은게 점프해서 쏘면은 아래가 암당 점프해서 야이 가만히 앉아서 쏴야돼 이씨 캐릭터 이런식으로 만들었냐 진짜로 이씨 저 번개 스틸하지 마세요 누구야 아 아 천둥눈이구나 와 근데 보마 사냥 진짜 별로다 히어로보다 더 안좋은거 같은데 이거 보마 사냥 좀 시켜주세요 진짜로 와 얼마 안남았다 200 와 드디어 200이구나 와 레벨업 와 200이다 바로 탈출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 또 보마스터 육성 한번 해봤는데요 자 녹화를 촌회합니다 고맙습니다 . 또 다른 영상에는 , 그럼요. 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